아나할게요 아 정크 못하잖아 아 토르 원챔 치매 원챔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 이렇게 만나네 연도까지 아 나 정크 시간 좀 올리고 싶은데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원챔 유저가 저격을 하고 있어 아 토 나올 거 같애 아 진짜 이분들 보이스도 안하네 아 그래도 저 뭐야 드톡으로는 하시네 토르 비어 분을 뭐만해요 이거 그니까 토르 비어 저 하시네 분은 드톡은 하셔 치매는 드톡 안하는데 아 타야 내가 보이스 안하긴 나 이게 듣기라도 하는 게 낫죠 아예 안 들으면 극혐이야 에이 완망은 아니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3텡 어떻게 해 못해 토르 비언이 또 토르 비언이 아 그니까 내가 제냐태를 빼고 3텡을 해라는 얘기 같은데 아나 손가락 뽀아질 텐데 그러면 그니까 좋긴 해 아 나는 괜찮은데 이게 솔저가 없어 솔저가 아니고 토르 비언이라서 치매 혼자 잘 아 뭐야 아나 혼자서 하기 힘들텐데 어차피 난 10대여서 뭐 상관없는데 아 겐지 있다 한 대 겐고 있어 겐지는 뭐 토르 비언 밥이니까 괜찮죠 2층 바로 올라간다 왼쪽 아는 꽂어요 와아 내 포지션 별로 안좋다 겐지가 계속 견제하는 자리였어 그나마 표창 계속 피였네 워타khale예요 음 나이스 그냥 루타기 할까 아 루타기 하면 화력이 딸리려나 아 그거 너무 하얗고 진짜 딸려 루타기하고 화력이 너무 딸릴 것 같애 방벽을 보궁이 뽑아야 되는데 루타기하면 방벽 싸우면 하나도 안 돼 상대도 제일 하나 더 나왔다 윈썸 보자 윈썸 보자 디바 뒤에 들어와있어요 왼쪽 방 호그 있는데 어 윈썸 미쳤나봐 이거 밀어버리죠 오 호그님 나이스 와 나 죽을 뻔 너프 날렸고요 우리 토르 피가 없다 제가 줬어요 아나 2층 있고 망치 초월 있는데 잠깐만 아 뒤쪽으로 애들 넘어온다 저 저희 텔포 있어요 2층에 2층에 텔포 있어요 저희 고요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고요 체험판 아 아악 라인 라인 디바 호그 거점에 있고 라인 거점 앞쪽에 납치 납치 좋았고요 너프 이거 타서 아예 없애버린게 낫겠다 텔포 어중간하게 하나 남아있으면 애매해서 나중에 이건 안타고 걸어올 수 있는거였는데 일부러 이건 일부러 이건 없앨수라는게 크으 275 파라 괜찮아요 파라 부저 막아둘게요 라인 내 포지션이 호그랑 같이 붙어있어야지 아들 오른쪽으로 돌아오는데 애들 파라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반피 뒤에 윈서 보자 뒤에 호그 보자 아 아 잠깐만요 초월 거의 차는데? 일단 호그다운 상대 루시오로 바꿨어요 어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? 어 막았다 이거는 포탈 때문에 겁나 포탈 개좋다 포트 거점에서는 좋음 확실히 그래도 공격힘에는 보호막 때문에 괜찮죠 근데 제일 중요한건 토르도 공격이라는거 근데 퓨전은 퓨전이 퓨전은 게임 안하나? 퓨전 요즘에 안 요즘 제냐타 하는거 같은데 근데 게임에서 안보이네 퓨전 그때 시즌2 때 제냐타 하던데 제냐타 삘꼬쳐가지고 나쁘지 않게 변했네 응 근데 아 근데 퓨전 너무 잘해 퓨전은 넘사벽이야 퓨전 평균 딜량 평균 딜량만 봐도 웬만한 토르유즈 다 씹어먹음 그냥 퓨전이 인성이 안좋다고? 퓨전 채팅도 안 칠텐데 팀보도 안들어고 채팅 본적 있어요? 한번도 본적 없는데 진추도 안봤고 채팅도 안치고 팀보도 안들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뭐 아예 무슨 소통을 할 수가 그냥 AI랑 게임을 하는 거에요 잘하는 AI 흐흐흐흐흫 고급 흐흐흐흐흐흐 고 고오급 AI랑 같이 하는 기분이에요 흐흐흐흐흐흐 그 밑에 있으리 전력을 구하세 흠 근데 그면 외국인이에요 뭐에요? 외국인은 아닐텐데 하여튼 잘함 흠 공격 시작까지 30초 시스턴은 뭐해? 본 적이 없는데 시스턴은 이럴 삶이 적성이 맞나봐 그대도 언제나 저 말이 다운 못해 피납주냐고 시스턴은 모두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 승리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원래는 어? 그 어? 뭐야 사람들이 많이 안하는 영웅이었는데 요즘에 워낙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쵸? 응 비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주류로 바뀌기 때문에 안돼 심해있다 뭐야 한조에 있는 것 같아 토르인가? 토르! 토르 심해 아까 우리하고 조합 똑같다 디바만 호그만 디바야 라인디바에 투지연과 조합 수수비조합 한 명만 자르면 되는데 토르 비원 보좌 음 뒷방 갔다 털렸어 어? 상대 심했다 라인보좌 라인따 토르 비오 조합 보셨어요? 토르 졌다 아나 보좌 뒤에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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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좌 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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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들었나. 원래 인생은 3세번 아닙니까? 원스텍 유저를 이길 수 없나보이. 3세번 해야죠, 3세번. 여기서 교훈을 받고 갑니다. 배우고 갑니다, 배우고. 근데 거점적 명이라서 이런거지. 어, 딴, 딴 좀. 맵은 거점적 명이 워낙 좋으니까. 좀 안좋은데 나오면, 살짝. 그리고 팀이 좀 그거 해줘야 돼가지고. 거점적 명이서 확실히 좋죠, 수비캐가. 아, 전 피해가는 짓은 잘 안해가지고. 그냥, 그냥 퀵 떨려요. 제가 ण실된 사진을 엮은 게, 그래도 일찍도 일찍. 그렇게, todas, 그리고 저장은 뒤집게. 효과가 너무 많고,